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송시간 이외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이제 20분 방송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재방송이든 뭐든 20분 이내에 못 들어오시면 못 들어와요 아니 맨날 상한가 나오고 시가총액 그냥 막 터져 나오는 종목 거기에 또 어때요? 오늘 같은 날 거래대금 또 1조 7천억 터지는 SK바이로랜드에서 그 수익 다 잡아먹는데 그냥 9시 38분부터 플레이 디 그냥 들여다보고 그거 상한가 다 잡아먹는데 5천분의 노란톡 국민톡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나가시겠어요? 나가시질 않아? 더 이상 방이 방 4개만 들어갔는데 꽉 차가지고 시즌2를 꼭 검색하고 오셔야 돼요 시즌2를 검색 안 하시면은 이상한 광고쟁이들한테 간다고 큰일 난다 그러면 시즌2 지금 보이시죠? 시즌2 박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지금 막 들어오셔서 자료 내놔 그러고 계시는데 윤정두 여기 생방송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어떻게 드려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또 1시간만 또 해드릴 거야 왜? 오늘 SK바이로랜드 같은 종목 오늘 또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중에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고 SK바이로랜드 이틀 연속 그냥 70% 80% 까부는 거 봐요? 그 수익 내셔야 되는 거 아냐? 온라인 교육 지금 바로 할 거란 말이에요 알테오전 같은 종목 5월 달에만 따블렀잖아 그거 계속 교육해드렸잖아 교육받고 SK바이로랜드 1조 8천억 거래다금에 종가가 4.8 아이고 우리는 5점에 다 잘 싫은데요 교육받으셔야지 교육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분들 다 여러분들 계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알테오전 같은 경우 자 알테오전이 말입니다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잖아 교수형 또 망치형 이 고점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이미 벌써 망치형의 기준을 잡으셔야죠 망치형은 바닥에서 뜬다고 그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뜬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려서 이 바닥에서 뜨는 걸 잡아야죠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는 거 이걸 잡겠다고 여기서 뜨는 걸 잡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뜨는 거라는 건 예전에는 5에서 10거래일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어떻게 그랬어요? 작년부터는 3에서 5거래일 최근에는 교육하면서 뭐라 해야 해요? 1에서 3거래일 왜? 그냥 하루에 상하가 왔다 갔다 하는데 1에서 3거래일 조정만 충분히 나온다면 특히 월봉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월봉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돌리는 흐름을 망치라고 그러지 그걸 교수형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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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화면이 이거요 아니 방송에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려요? 다시? 아이고 뭐 고짓말쟁이잖아 봐 윤종두가 보세요 여기서 보여드렸잖아 망치해서 망치해서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금 올라와서 우와! 우와! 추가적으로 우와! 이게 언제요? 여러분들 처음 찾아뵸던 3월 4월 5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 국민톡에 와서 나가겠냐고 3월 그 폭락장에 이걸 설명하고 지워서 다시 보여드려요? 3월 그 폭락장에 이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 이게 얼마의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2조 7천억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5월 달에만 따불이 났소 이때가 그러면 1조원 하고 있었다 1조원짜리 종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장학형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장학대항봉 월봉에 이거를 이거를 수익을 못 내요 이 장학형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장학확인형까지 설명드렸는데 이게 얼마? 이게 시가총액 1조 정도 할 때예요 시가총액 1조에서 지금 얼마? 1조 7천억 2조 7천억 그럼 170%인 거야 이게 여기서 보여드렸잖아 여기서 얼마게? 6만원 7만원 8만원이네 아우 까부는 거 봐 윤종두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봉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래량 잡아드리고 이거만 캔들만 교육해드리나? 이 캔들 잔에만 드렸어요 윤종두가? 아니잖아 이 평선을 3개나 그려놨네 이게 뭐예요? 이 평선이 말입니다 이 평선의 추세가 말입니다 이 유비커스 홀딩스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차트 갖고 오라니까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이거를 보고도 윤종두가 이걸 잘했다고 이걸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받으시려는 이런 거를 유비커스 홀딩스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알테오젠의 흐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주 추세선이 있고 단기 추세선이 있는데 이 단기 추세선을 타고 움직이면 편입이 가능하다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방송 때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어요 아우 창피해 너무 늦게 봤어요 거래대금 터졌는데 너무 늦게 봤어요 11만원에서 개별매매 대응에 시가총액 1조 이상인데 10% 이상 올라왔으니까 개별매매매만 들어갑니다 차익실현 그러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거래대금이 줄어놨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럼 추세 매매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라 그래요 5일선을 이탈했다가 재편입 들어가는 구간이 18만원대 오늘 그냥 20만원 수준까지 19만 7천 5백원 팜팜팜 고점 그냥 쭉쭉쭉 5월 한 달에만 1조 3천억짜리가 2조 7천억이 됐어요 이런 알테오젠 안 잡으실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망청 뜨고 나서 움직이는 SK이노베이션 2차 전째도 떼고 정의화학도 되고 이러한 업종 안 잡으실 거예요 지금 이 라인에서 빵 치고 거래대금 빵 치고 추세 라인에서 흐름 안 잡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에서 여러분들 5월 한 달에 시가 총액 1조 3천 원에서 2조 7천억 따불이 날 수 있는 알테오젠에 대한 그러한 교육 SK바이올랜드 이틀 만에 그냥 어제 오늘 그냥 상한가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마이너스 9%에서 또 20% 중반 그 주식 안 잡아냈실 거예요 매일매일 상한가 어제 SK바이올랜드 오늘 플레이 뒤 상한가 안 잡아냈실 거예요 잡아내시는 방법 교육자료 받고 교육도 받고 상한가도 받고 동영상 맨날 공부하는 방법 노란톡 국민토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지금 노란톡 국민톡 난리가 났어요 방이 4개인데 서로 들어오시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13분뿐이 안 남았어요 13분 방송시간 13분 이내 못 찾아오시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오늘도 SK 바이로랜드 같은 종목 다 잡아내고 플레이드 같은 거래대금 1800억씩 터진 종목에서 상한가 잡아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이러한 수익만 수익인가 이러한 종목꾼들만 수익이에요 알테우젠 뭐 이번 달에 따블난 거 그거만 수익인가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런 상한가 두 종목 이런 것만 수익인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 진짜 수익이에요 SK 바이로랜드 제대로 교육받고 잡는 거 또 하이닉스의 수익 현대차 자동차 업종 오늘 그냥 빰빰빰빰 그냥 현대이와 만도 현대글로비스 전부 자동차 업종 팜팜팜팜 이 수익을 다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그냥 난리가 났죠 전거래를 대비해서 그냥 6.76% 난리가 났죠 이거에 대해서 윤종두는 사실상 현대차 언급도 못 드렸어요 근데 그냥 노란톡 국민톡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언급도 안 드렸는데 뭐가 감사할까 현대차 움직이고 짝짓기 매매하고 기아차 움직이고 현대글로비스 움직이고 현대위아 움직이고 만도 움직이고 그냥 6%, 7%, 8%, 12%, 14% 이런 극대용주에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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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의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 다 드렸고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떤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교육 다 잡아드리면서 바닷건에 대한 흐름 다 잡아드리면서 추세 매매에 대한 기준 다 잡아드리면서 다만 오늘 같은 날 자 현대차 들어갑니다 자 기아차 들어갑니다 정부 정책에 관련된 뉴스가 있네 이거를 못해드렸어 창피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냥 먼저 들어와 계신 5,000분의 선배분들이 그냥 선생님 현대차가 움직여요 현생님 기아차가 움직여요 요즘에 SK 바이로랜드 그냥 어제 상한가 오늘도 그냥 저점대폭등인데 거기에 SK 케미칼 껴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수익 진단키트 시즌 상한가 갈 때 그냥 EDGC 수전택, 넵티너믹스, 폭등랠리 그 수익처럼 선생님 쫙죽기 매매해서 와우 대박났어요 와우 수익이에요 이러한 수익들을 왜 노란톡, 국민톡에 5,000분이나 계시는데 왜 동반적인 수익을 못내 빨리 빨리 문자 보내세요 지금 방송 못 찾아 들어오시면 노란톡, 국민톡 못 찾아오시면 문자라도 빨리 보내야지 100원 없어요 빨리 경제TV, 팍스경제TV로 오셔가지고 100원만 줘, 100원만 문자 보내서 자료받고 장중 내내 교육받고 이러한 현대차 관련주 기아차 관련주 현대위아, 만도, 현대글로비스 윤정 누가 얘기 안 해도 선배들이 벌써 그냥 교육자료 다 오픈해서 동반적인 이런 대형주에서 동반적인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하루 이틀 교육해드려 방송에서 하루 이틀 보여드려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정부 정책이 나와서 움직임이 나오면 이 수익 다 잡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까부는 거 봐요 안 까불게 생겼어? 어제 SK바이런드 상한가 오늘 플레이드 상한가 오늘 또 SK바이런드 마이너스 9% 돌릴 때 3만 6천 원 고점이 4만 8천 8백 50원 매직 계산기로 전부 계산해서 전부 차익 실현 이렇게 행복한데 1조 8천억 터진 종목에 5천 분이 왜 못 들어가 다 들어가지 오늘 상한가 또 안 잡으실 거예요 내일 또 상한가 안 잡으실 거예요 교육받고 좀 종목 좀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 좀 내시란 말이에요 어제 같은 날 SK하이닉스가 중국과 미국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은 날 SK하이닉스를 편입한 게 아니라 던지셨나요? 어제 같은 날 삼성전자를 던지셨나요? 우리가 바보냐고 화웨이 지금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201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나올 때 선거 공략이 그거야 야 한국하고도 FDA 다시 할 거야 뭐 이렇게 우리나라 왜 안 보이고 잔액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죠 중국은 1위 안에 들어가죠 그게 전부 지금 뭡니까 대부분이 미국 채권이지 미국이 달러 찍어서 먹고 산다고 거짓말쟁이들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겠지 그거를 중국이 다 들고 있는데 중국 물품 사다가 저가 물품 사다가 아이고 뭐 이런 거 논쟁하기도 싫어 우리는 수익만 나면 돼 시황 제대로 분석해서 수익만 나면 됩니다 진정한 제대로 된 시황 들으시고 이러한 종목에서 수익 다 잡아내시고 시퍼런 계좌가 아니라 12월 이후에 작년 12월 이후에 2, 3월 폭락장에도 언제 우리가 시퍼런 계좌가 있었어 네이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에 삼성바이오로시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에 IT가 이렇게 강한데 언제 우리가 마이너스 나본 적이 있어요 계좌가 계좌 시뻘겋게 물들여서 맨날 웃으면서 여행 가시고 아 지금 여행 가시면 안 되겠구나 어찌될까 맛있는 소고기 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시황이요 시황을 제대로 아셔야 여러분들이 대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3월 달에 3월 달에 이런 장사 왔을 때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고 그랬어 어이구 우리나라 그냥 1000포인트 깨진다고 대공황이 왔다고 대공황이 왔는데 2016년 저점도 안 깨나? 변동성이 커져 보인다고 이게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먼 기간 동안에 흐르면서 로그 차트로 보면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S&P500 지수가 대공황 상태예요? 네? 나스닥 지수가 대공황 상태인가? 필라델피아 마안도우 최지수가 대공황 상태예요? 아니면 일본이 2016년 저점을 깼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유독 정정 불안에 의해서 2018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증시하고 다르게 디커플링 상태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때 뭐가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 뭐 어찌됐건 그런 자세한 시황은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직접 해드리고 노란톡 국민톡에서 계속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2019년도 하반기에 이제 막 돌리려는 흐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빵 하고 맞은 거죠 이 당시의 기준이 어떻게 됐었어요? 이 당시의 기준이 2019년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집한 거는 IT주예요 그리고 일부 실적주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부 55% 수준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이 요만큼 판다고 동학개미 삼성전자를 개인이 들어올리나 600만 조원을 물량 뺏겼다고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3% 올라왔어요? 동학개미 외국인이 55% 수준을 갖고 있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시황 들으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마보 같은 그런 이상한 채널에서 당하시는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그죠? 대형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 받아가고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위치를 중형주 어때요? 중형주 2016년 대비 그냥 꼬꾸라져 있어 소형주 어때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바닥 기어 들어가는 종목 낙폭과 대주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떤 업종이든 다 보세요 2016년 대비 전부 보세요 섬유복 그냥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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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시장 주도주입니까 이게 돌린다고 해서 가격 반발력이지 여러분들 보여드린 망치형 장악형 나온다고 해도 가격 반발력일 뿐이지 진정한 흐름은 누구요?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는 의약품 정도뿐이 없다 그리고 의약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 깨져 내려가는데 의약품 정도만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입니다 정책에 의한 부분 정기전자 접종은 참 이거를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고요 채널 돌리면 그 이상한 방송 있잖아 경제TV라고 박승영재TV만 경제TV인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야 다 장사꾼들이지 이러한 정기전자 접종 이러한 삼성전자 이러한 하이닉스 실적이 삼성전자가 그냥 2013년도에 36조 7천억에서 지금 얼마 60조까지 올려놨었죠 영업이익을 자사주의익 소각 14% 해버렸죠 하이닉스 2016년 5월 18일 바닥지 긁다가 2만 5천 6백 50원이에요 시가 총액이 18조 6천억 자산가치가 그 당시에 26조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 분기 그것이 20조 이상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다고 그럼 주가가 분기 영업이익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주가가 10배 올라왔습니까? 그 실적을 바탕으로 IT는 안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니까 매도하세요 아우 진짜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아우 소리 나오게 하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4.97인가 그래요 지금 참 답답하게 지금 제대로 교육 받으셔서 주도주에서 수익 내고 아니 SK 바이로랜드 같은 종목에 그거를 막 그냥 지분을 이만큼씩 살까 우리가? 이런 데서 제대로 이런 데서 지금 삼성전자를 2016년 이후 혹은 최근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울어? 울 일이 없잖아요 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왜? 자산이 작년 12월부터 깨진 적이 없는데 1월 2월 다 수익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차익실현 제 편의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 SDI가 그냥 나오는 실적이야? 그냥 나오는 흐름이야? 아 2차전지? 그냥 2차전지인가? 삼성 SDI가? IT에서부터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어제 같은 날 그 기회를 놓치고 응? 엉엉엉엉엉엉 그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교육받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료 주세요 해서 교육받고 장중에 노란톡 국민톡에서 그냥 장중 내내 5분, 10분, 20분짜리 동영상 올려드리면 SK바이런디가 말입니다 그런 거 다 들으시고 주력은 IT가 말입니다 이러면 주력 IT 딱 잡아내시고 정책적인 부분의 의약품이 말입니다 그럼 의약품에서도 이상한 거 말고 알태우전처럼 그냥 한 달 5월 한 달 1조 3천억짜리가 1조 7천억이야 소리 소문도 없이 그럼 추세 매매 다 교육해드렸잖아 그런 종목 오늘 안 잡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 내일 안 잡으실 거야 상한가 어제 월요일 화요일 상한가 SK바이런랜드 플레이디 안 잡으실 거예요 교육받고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상한가 잡으십시오 저는 이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온라인 교육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7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